원, 투, 퀄리! 안녕하세요! 에스입니다! 오늘은 아쉽지만 드럼프레이즈 막방입니다. 와... 진짜 벌써... 벌써 막방인데... 저번 주에 1일에서 저장했을 때 저저번 주에? 저저번 주에... 저저번 주에... 저저번 주에... 어? 어? 저희 올라간다고... 잘 된다는데? 오케이, 갑시다. 오케이. 자, 잘 촬영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가... 어디가? 어디가? 10층? 10층이라고 그러는데? 어디죠? 아무도 없어. 뭐지? 아, 근데 앞으로 어딨나요? 그니까. 여기로 가봅시다. 여기는... 거기 안 나와. 그건 누가 부르셨는데? 일단 우리가 듣기로 10층으로 가야 된다고 하니까 10층... 10층은 저기로 가야 된대요. 아, 진짜? 네. 오케이, 그럼 저쪽으로. 저기로 갑시다. 아, 근데 갑자기 10층... 10층은... 저번도 안 가야 돼. 10층 가서 뭐 하는 거지? 10층? 10층은 저기로 가야 된다. 10층은 저기로 가야 된다. 10층은 저기로 가야 된다. 아, 이쪽으로 가야 된다. 어, 이거 그거잖아. 이 영화에서 나왔던 거. 아, 그러네. 이거. MBC 10층에 가야 된다. 갈 줄은 몰랐다. 10층? 아, 이거 진짜 많이 봤는데. 진짜? 와, 이거 조금 나와도 웃긴. 10층이 있는데 뭐죠? 10층이 있는데 뭐죠? 여기서 보면 하는 거야? 뭐야, 뭐야. 우와, 엄청난다. 뭐지? 오, 노래가 나와. 드럼 드레이디 서점이야? 그게 노래가 나와. 무서운데요? 무서운데요? 귀신 나온 거 아니야? 귀신. 이렇게 너무 좋다. 아, 우리 노래. 여기? 정빈아. 이거 진짜. 직원 휴게지? 여긴가? 뭐야. 직원 휴게지? 여긴 거 같은데? 여긴가? 뭐야, 이거? 뭐야, 뭐야. 오. 오. 와우. 와우. 진짜 뭐가? 여기 게임도 있어. 어떤 게임? 이거 이상한 건가? 왜 자꾸 외칠 그 배 정말 컸다는데 오예 오오! 뭐 있어? 뭐야? 이거 먹을 거봐요 우와 먹을 거도 있어 우와 대박 헐 우와 미쳤다 안에 빨기찜 들어있는데 이거? 뭐지 이게? 아 두cze 잡기 두 번째 잡기 osterung 저거할 사람? 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 거위보 아aken 아kte تو 아campus 도sters ī 저 타로 좀 볼 수 있을까요? 오! 3D! 업! 업! 이건 뭐! 건대에서 손 들었어? 뭐야? 뭐야? 라이트 게임이 가면 뭐? 오! 아 예쁘네! 오! 먼저 질문을 드릴 것 같아요. 2,500원! 4점 더지 않게 말할 수 없을까? N.R.F.는 몇 개 기회가 더 4개 안 당할 수 있을까? 아 저 타로 좀 볼 수 있을까요? 그럼 너네 질문을 해야 된대요. 추정적인 거 말고 되게 막 아 구체적으로? 춤이 더 늘 수 있을까? 매일이요? 매일. 오 뭐야? 아! 이거요? 네 전작하고 그냥 제가 하는 일이요. 못 믿겨 근데 좀. 네. 이거는 야 이걸 찾아서 자 이거 너무 어려운데? 너무 어려운데? 아 어려운데? 아 어려운데? 이거 젠가 할래요? 네. 젠가는 젠가는 합시다. 이거 2,500원. 이거 2,500원. 이야. 좋은데? 이것도 2,500원. 이것도 2,500원. 약간 더, 더 움직여. 우와! 야 이거 진짜. 깨야 돼 이거. 여러 번 치면 안 돼. 신곡이 0,500원. 제가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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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셌네요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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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열어도 돼? 오! 왜? 뭔데 뭔데? 아이스크림 있어? 아이스크림 케이. 와! 이야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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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아이스크림 케이 있어요. 아 아이스크림 케이? 가볼라 치게. 왜 이렇게 다 해? 아 정신인 거예요. 여보 이거 먹을래요? 아! 어떻게 해봐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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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를 사게 해야 돼. 역시 윗맹이 중요했지 맛있어? 여기 안 맞은데 한 뒤 한 뒤 한 뒤 한 뒤 한 뒤 우리 앞 반면인자가 있다는 게 계속 놓쳐요. 장상감 , 안마인자가 뭐야, 안마인자가? 수수 오 뭐야? 잠깐만 대박 오 뭐야 이거밖에 없어 원래 깜짝이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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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예요 뭐야 뭐야 깜짝이야 뭐야 뭐야? 뭐예요? 이제 똑같은 거 있어요. 저는... 저는 케어! 오 깜짝이야! 저는 케어! 오 깜짝이야! 오 깜짝이야! 저는 케어! 오 깜짝이야! 오 깜짝이야! 깜짝이야! 뭐야 뭐야? 왜요? 뭐야 뭐야? 왜요? 뭐야? 가보고 싶게 만들어요. 왜요? 가볼래요? 예리야 왜 그래! 또 가보고 그래. 예리야 왜 그래! 누구세요? 오 깜짝이야! 뭐야 뭐야 뭐야? 왜요 왜요? 와 안방이 진짜 대박! 안방이 진짜 대박이야. 안방이 진짜 대박이야. 와... 왜 이렇게 뺨점으로... 안방이 아파요? 아파? 왜요 왜요 왜요? 손주 봐봐. 왜요 왜? 왜요? 와 깜짝! 와 깜짝! 와! 내가 보이니? 뭐야! 야! 내가 보이니? 좋아요 좋아요 신기한 얘기 할 거야 왜? 내가 원래 보이면 안 되거든 니들 눈에 내가 보인다는 거 아냐? 앵가 하나는 안 보여야 돼 광탄소년단 정도면 내가 보여 저희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렌즈를 안 끼고 왔습니다 난 누구라고? 땡.. 아니 땡.. 아니 정신 차례라고 맞아 근데 니들이 이제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걸 오늘부터 배우게 될 거야 지금 이거 다 누가 만졌니? 어? 어? 저 안 만졌어요 계산을 해 계산 오락 자 오락한 사람 저요? 정은이랑 너 했니? 네 난 넌 믿었는데 야 이리 와 괜찮아 정직하니까 이리 와 자 이거 이거 누가 만졌어? 너네들은 이렇게 포켓볼 귀신으로 살아가 살아가요 여행 저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여기 여기 한 번 그리고 한 번 이리 와 이거 가지고 너 몇 살이냐고? 저 이제 21살이에요. 너 이제 21살이지. 난 21살 때 죽어서 귀신이 됐어. 귀신 된 지 21년 됐어. 이리 와봐. 진짜 하는 얘기야. 야 컴온. 계속 웃어. 지금 웃음이 나아보자. 사실 뭔가 잘하실 거 같은데? 난 죽었어. 뭐야? 너 이 기가 알아? 네. 잘하는구나. 선생님 갓 와서 좀 기계 좀 만져줘. 잠깐 기억해 stranger driven boom. 키 좀 확인할게. 2등 띠ольше 양아친거야? 뒤로 갈까 봐. 한 대 바꿔야 돼? 살살 때릴게. 됐어. 와 진짜 웃겼다. 회사님 이름이 제가 나간친거야? 고맙습니다. 한 대 바꿔. 한 대 바꿔 봐야 돼. 탈탈 때 이렇게. 오오오! 탈탈탈탈탈. 와 진짜 웃겼다. 텐션한다. 이abile勝스 디어링.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hope you like me 깜짝 놀랐어 왜 weird 이리와!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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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야! 요! 아! 야! 요! 진짜 걸었는데 왜 때리냐고 죄송해요 저희 두 종목으로도 한번 가요 아 약간 잘생겼는데 이승이 형 게임 잘하시는데 아 진짜 제대로 할까요 이제 야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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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센터에 안심이 밟았습니다 한 명 줄여! 성훈이 형 아니 근데 뭐 아 너네! 아! 아 진짜 아니에요 하나 둘 셋! 다음은 재개념 아! 아! 이게 뭐야! 아! 아! 잠깐만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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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